깜빡했다 아휴 내가 노벤 해놓고 이러는 건 좀 양심이 없나? 아휴 습관적 노벤 ów 아휴 오 하고 진짜 좋다 이건 너무 좋다 우와 와 이 룬특이 데프트 건데 좋던데요 쓰다보니까 뭐랄까 좀 더 팀적으로 특화된 느낌도 있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좀비 슬레이어 징크 싸움 갈까 이런거 오디세이 이런것도 괜찮은데 별소유자 좀 질리긴 해 여기 스킨이 질리냐 오디세이 쓰고 싶다 엘진가야겠다 정화되는 기준이 식식이 몇개 정도인가요 한 뭐 주요 한 3개? 2개 아니면 피하기 힘든거 있을때 하아 식식이 하아 루가 음지단소 안 되지 난 딴 라이너가 원딜 오는 거 좀 싫어해 원딜은.. 그런 라인이 아니라고 펀쪼를 내줘야겠다 원딜은 그렇게 만만한 라인 아니야 우리 조합 괜찮다 뭔가 컨셉이 적당한데 킬 오랜만이다 헤카림이나 우리 조합 좋다 이길듯? 어? 와드했나? 이판도 지면은 아니 안져 난 난 더이상 지지 않아 I don't lose 이판은 무조건 이긴다 에이 뭔 솔로야 리시나 받아 이 자식아 이미 늦었어 강제 리시야 헤카림인데 리시 받아야지 아 블루네 오 오 뭐지? 눈 앞에서 지나갔는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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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오 네 혹시 죽으시나요? 아이고 내 세상이 무너졌다 아이고 그 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 CS 좀 놓쳤네 지불 아 이거 풀어야 돼 이런 아 나 왜 패시브 안 터져 아 진짜 괜히 풀 썼다 아니 왜 패시브 안 터지지? 기존 한 번 빡세네 제발 아니 W도 안 먹고 씨 이상한 점이 참 많네 아 아 아 아다리 진짜 안 맞네 오늘 패시브도 안 터져 W도 안 맞지 사이브 벗겨 탱크를 먹으려는 속셈이었구나 탱크를 먹으려는 속셈이었구나 탱크를 먹으려는 속셈이었구나 잠시만ller 날씨가 메ста 조영 시허바드 맥주 왜 아무도 없잖아 아 6렙 아 그래도 아쉬운데 아이고 망했다 카이사 키는 주기 싫은데 어? 싫은데 왜 공 안써 얘 6렙인데 슬프네 게임이 참 어? 이거 안잡아? 나이스 헬카림 개꿨다 3초였어? 아 근데 3초가 지났나 아쉽네 아이고 아쉬워 이것 봐봐 무슨 미란이 류민석이가 와갖고 해방을 놓잖아 또 뭐냐고 오늘 내 생각에는 그 10시에 진행한 그 이상한거가 아무래도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 괜히 이거 어그로 끄니까 벌레들이 많이 꼬인거 아니야 인정? 인정? 10인정이요 그런걸 왜 하는거야 넌 나가 인마 뭘 혼난다 그러고 있어 아우 아우 무서워 아 진짜 나 서운한게 이럴거야? 아니 야 야 할리야 멍컴을 당해버리면 어떡하냐 나는 아우 어우씨 개쎄네 아우씨 정말 셀까말까 고민을 한 수천분 정도 했는데 망치들 흐음 civ 나 집중보내줘 아 이걸 지금 못가? 아 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가야되는데 가야 돼 야야야 아 어이구 헤카림이 잘 커서 어찌어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위에 보였어 위에 누가 추성초 터뜨렸어 아 개 안달아 맞짱 떠 나 어퀴 못 지나가나 이거 아 진짜 굴욕적이다 서포트 차이 어이구야 헤에에에에 하 헤카림 죽어만들 퇴근 책을 좀 많이 하려고 집 한 번 끊었다가 퇴보욕 old 육지 에 convoc 응 깜짝 에헹 좋아하시니 이따가 랩 랩 랩 야 이 ㅃ ㅃ 이 놈 잡아라 야 이 дв어 풀덤이라도 받지 이 친구야 저거를 이렇게 놔 줌? 저게 살아난 two이 내 머리랑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거 뭐야 갈부는 리신데요? 아 하지 마세요 공이 야심차게 날렸는데 공이 야심차게 날렸는데 이라인까지 하고싶다 아 제발요 저거 자체를 맞으면 안돼 저걸 정어로 푼다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가는 바로 그냥 카이사가 들어오겠지 오우야 사라사이드스 오우야 오우 아 이게 안돼 나이스 아주 달구만 아주 달다구리야구만 오우 이런 미친 이게 말이냐 이게 말이냐 되는 일이냐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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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가 뜨네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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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네 아 아 아 아 물을 세우는 것을 먼저 넣습니다 힝 힝 힝 힝 힝 세상에 힝 힝 힝 뱃뱃뱃이 오케 해보던가 팔깡이 없으면은 핑도 찍지마 오케 해보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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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런 장난하나 아니 응파를 갖고 나한테 오면 어떡해 나 미치겠네 지금이다 으어 개아깝다 아 세상에 아 진짜 개아깝네 이렇게 아쉬울 수가 아이유씨 어우야 하지마 왜 나한테 그래 리신 챔피언이 존나 없긴 했다고 밟은 리신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음파를 진짜 다 맞추는 걸까 내가 다 맞는 걸까 음파를 세 분이나 맞췄네 스윙이 왜 이렇게 잘 맞춰 아 케일이 날 믿고 나한테 공을 써줬는데 난 그거에 부흥하지 못했어 야 너네 다 거기서 야 너네네 너네네네 너네네네 형 어잇 풀 있잖아 이는 없나? 이거는 나에게 엄청난 책임감이 가끔 남자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단다 이게 그때군요 참 캐리우무 선원 1일차에 그냥 저게 말이 되냐?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해? 어이가 없다 아니 저기 말이 돼? 미친미친놈아 아아 죽어! 나이스! 막았다 미친미친놈아 이씨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미신 뭔데? 미신 누구야? 왜 이렇게 잘해 미신 왜 이렇게 잘해 미친미친놈아 구나다아 저게 어때 엘림이야 엘림은 저렇게 미신 잘하지 않아 그리고 닉네임이 전혀 엘림이 형스럽지 않아 뭐해 얘넨 닉네임만 받아와라 닉네임만 받아와라 아 초지개 살걸 그랬나 아 초지개 살걸 그랬나? 미신 진짜 잘했네 태문이 일단 잘 되긴 했는데 야야야 소세기 죽여 내가 미끼를 할게 근데 알리가 너무 못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아 아 여기가 곧 지성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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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